아이고 뜨거워 나리 나리 개나리 뚱띠 바로 뚱띠 가자 장고라 가자 가자 신창원 감자포테이토 인스타에 맞죠? 네 맞아요 사진 진짜 잘 찍으시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고라 갔다와 창원이 쌩쌩하네 어? 아니 우리 지금은 가입듯인데 아까 시작할 때는 그늘이었어요 다 그늘이고 다행히 보고 가기는 바오야 벌써 지쳐보이는데 어? 어 여기는 쑥쑥 짜라 어 원래 겨울이 원래 배구리다 어디 바오 왜 이렇게 지쳐보여? 덥지 이 사간이 시작된거 같애 끓은거 같다 그럼 좀 빠져 기다려 안다 이랄지 네 너 너는 넌 네 넌 넌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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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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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